근데 언니는 똑같아. 진짜 예전에 봤을 때랑 지금이랑 너무 똑같아요. 외모도 똑같지만 이렇게 막 이젠 나이가 드니까 나보다 언니가 동생 같은 느낌. 거짓말. 진짜로요. 그래서 국진 오빠가 애로 보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국진 오빠가 애로 보시는 것 같아요. 오빠가? 오빠는 안 보죠. 근데 내가 느끼기엔 오빠가 약간 애로 보지. 애처럼. 오빠는 다 그래. 나 너 볼 때 하고 빨개졌어. 왜 그래? 나 몰라. 뭐 있어? 이상해. 아니야. 눈 진짜 했어. 내가 빨개졌어? 응. 왜 왜 쑥스러워. 빨리 눈을 찍고 해라. 더 빨개지고 있어. 더 빨개지고 있어. 더 빨개지고 있어. 빨개졌어. 아유 귀여워. 빨리 딴 얘기해. 귀여워 죽겠어. 야. 왜 빨개졌지? 몰라 빨리. 더 빨개지고 있어 지금. 얘기하지 말 거야. 거기가 차가워서 그렇지. 물이 꺼져가지고. 아 됐어요. 언니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. 몰라. 아까 애로 안 보죠 하는 말 하고 난 다음부터 빨개졌어. 아니야. 아 됐거든요. 얼굴이 연탑불 같다. 아 왜 그러지? 뭐 좋은 거 하지. 딴 얘기 해야지. 진짜 연탑불 같아 언니. 아 고어서 그래. 다 추워요 언니 여기서. 아이고. 짜증나. 짠. 감사합니다.